자 안녕하세요 여긴 다수야농어 바로 옆동에 있는 화분판은 동입니다 자 요 부엉이 아이들은 3,000원이구요 바로 요 뒤에 있는 아이들은 2,000원에 판매하신답니다 자 요런 콩볼들도 2,000원에 판매하시구요 자 요거는 6,000원이네요 요것도 6,000원이에요 종이컵보다는 꽤 크죠 요런 조그만 화분들은 2,000원이구요 요거는 3,000원인데 요것도 작은 분이 아니에요 자 요것도 7,000원 좀 목대있는 꼬리병 모양이죠 요것도 7,000원 꼬모양있는 꼬리병 모양입니다 이제 화분도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요게 한동을 화분판매동으로 만드셨네요 요런건 14,000원 아 이 꼬탑은 2만2천원입니다 예쁩니다 예뻐요 확실히 예쁜 것들은 비쌉니다 7,000원입니다 7,000원 7,000원 아 요건 4,000원이네요 예쁘네요 요거 어 조금 농화문, 용화문 느낌도 나고 어 요거 이쁘네요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3,000원입니다 괜찮아요 음 2,000원 포트 1,500원 포트 들어가는 것들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쁘지요 여기에 부엉이도 있어요 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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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오리다 11,000원입니다 부엉이 여분 요 아이들은 14,000원 여기 개구리 장화들은 안 써 있어요 와 cctv로 관리하시는군요 자 요 꼬탑은 1만원입니다 다수야동원에선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진원했는지 저도 몰랐네요 몇 번 다니면서도 양화분 7,000원 아 이것도 너무 이쁘네요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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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14,000원 요거는 이름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아 요거 굿 장화 구두 5,000원이네요 요거는 꽤 큰 화분이에요 제가 손이 너무 커가지고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만원입니다 이 생기들은 4,000원입니다 4,000원 4,000원 5,000원 1,000원짜리 아이들 충분히 예쁘게 들어갈 것 같아요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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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원 이런아이도 너무 예쁘네요 8,000원 8,000원 이건 좀 사이즈가 커요 맛보기 안 부인다요 오우, 얘는 17,000원이네요 요 건물은 6,000원이구요 요 사각도 좀 볼까요? 14,000원입니다 손으로 그린 것 같아요 코끼리 화분, 코끼리 신발 화분이네요 7,000원 거선 화분, 아이고 귀여워라 8,000원입니다 사각 화분 13,000원 자, 가격 좀 보세요 요 아이도 마차인데 14,000원입니다 요런 농문들 15,000원이구요 대형분들 있네요 요거 볼까요? 3만원인 것 같아요 아이는 23,000원이네요 2만3,000원 오, 이거는 완전 큰아이인데 아, 얘도 2만3,000원이네요 2만3,000원 요런아이들 15,000원 요런아이들 15,000원 여기 볼까요? 아, 자놓으셨네 요거 용분들 16,000원 1만3,000원 ,,1만3,000원 ,,3,000원 계속 정리중이고 계속 꾸미시는 중이라서 점점 더 예뻐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